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트로 시즌2의 이 참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참가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지은입니다. 효녀 가수가 되고 싶다는 양지은인데요. 지금 이 양지은이 본선 3차전 메들리 미션이 끝난 이후 갈수록 이 양지은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양지은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선전, 이 마스터 오디션에서 본인이 나와서 본인의 슬픈 사연을 이야기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이 예선전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양지은은 중학교 때 판소리를 입문한 국악인입니다. 그런데 21살 때인가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게 만약에 시안부 인생이 돼서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왼쪽 신장을 기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래를 할 때 배에 힘을 줘야 되는데 신장을 하나 떼주는 바람에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판소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양지은은 전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음악교육관과 이렇게 지금 졸업을 한 재원인데요. 이렇게 판소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는 신장을 기증받고 다시 간암이 생기고 간 절제 수술을 받고 그래서 발가락을 절제하는 등 또 이 생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아빠가 딸에게 나는 미안하다. 네가 신장을 줘서 판소리를 그만두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네가 방송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해서 아빠에게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효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미스트로 시즌2에 나왔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찡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장민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정말 진한 감정 한 방울로 노래를 끝까지 이어가셨다. 그 모습이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라고 장민호가 심사평을 하는데요. 이 양지은이 예선전에 불렀던 아버지와 딸은 1절만에 올하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심사 마스터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선전입니다. 마스터 오디션 때 엄마를 향한 무대로 올하트를 받았는데 많이 응원해 드리고 싶다. 본인하고 같은 심정이라는 얘기죠. 응원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양지은인데 지금 양지은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지금 그 노래 실력을 발휘하면서 우승후보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지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데 예선전에서 장윤정 마스터가 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연 없이 무대를 보았어도 모두가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감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연을 듣지 않았어도 그 노래에 슬픈 사연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울었을 것이다. 이런 심사평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노래에 힘이 있으니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낼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평을 한 거예요. 그게 양지은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양지은이 어떤 참가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해서요. 제가 양지은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양지은의 모습인데요. 양지은은 중학교 1학년 때 판소리에 입문을 했고요. 판소리에 입문한 이후에 2008년인가요? 전라남도 나주에서 열린 목사고울 전국국악경연대에서 대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목포 유달판소리국악대전에서도 대상을 받은 아주 가창력을 갖고 있는 국악이네요. 판소리 천재입니다. 그리고 제2의 목포 판소리 학생 전국대 대학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국악판소리대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거둔 양지은인데 아빠에게 신장을 이식해 준 이후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못해서 스럼프에 빠져서 음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아버지는 전에 북재주군의회의 의장을 지낸 양보윤 의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지금도 간절제 수술을 해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방송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효녀가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방송에 나간 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보이시죠? 지금 눈물을 그렁이는 양지은. 그래서 지금 양지은이 라운딩을 거듭할수록 실력도 늘어나고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선전에서는 1절만의 올하트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우승후보로 꼽혔던 허찬미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유랑단에 참여해서 심사위원 점수로 지금 5개 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 노래 잘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오디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 실력이고요. 또 하나는 사연이 있어야 됩니다. 영탁의 아버지도 아파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탁이 경연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에게 힘을 주고 싶다. 선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방송에 나왔는데 많이 좋아집니다.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양지은에게도 이런 공감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양지은도 높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아버지가 이 노래하는 모습 좋은 성적을 보고 다시 회복되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공감을 갖는 거예요. 이명웅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바르고 아주 흐트림 없이 바른 청년으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무명 시절에도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도 노래를 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모습을 보고 많은 시청자 팬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나하고 비슷하다. 양지은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양지은의 아빠에 대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아빠를 위해서 효녀 가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미부로 양지은은 지금 결혼 4년차에 제주떼기라고 하면서 두 아이를 둔 마미 제주떼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시안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방송에 미스트로 시즌2에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함께 슬픔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양지은이어서 요즘에 라운딩을 거듭할수록 양지은에 대해서는 대한 이야기, 화제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양지은은 과연 어떤 참가장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음악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네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전남대학교에서는 국악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가족사항은 일남이녀 중에서 차녀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4년차 제주댁인데요. 두 아이를 둔 엄마여서 마밈으로 출연하는 양지은이 지금 미스트로 시즌2의 최고의 화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양지은은 과연 어떤 가수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지은이 더 좋은 노래 실력을 발휘하도록 응원하고요. 더 높은 라운드 말하자면 준결승,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도 미스트로 시즌2에 참가하면서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양지은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